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지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성주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을 대상으로 꿈찾기 진로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비전보드 작성을 통해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올바른 민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점도 배우며 행복한 삶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꿈을 알아보고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로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며 앞으로 내 삶의 자신감을 갖고 세계에서 활약하는 멋진 성주중학교가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한 발 앞선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학교 신문인 별나루 소식을 통해 교내의 다양한 교육활동 소식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동영상 탑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 학교 소식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전초등학교가 지난 9일 학생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스스로 가꾸고 생태감수성도 키워가는 학교 텃밭 조성 및 모종 심기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초전초등학교 내 본관과 체육관 사이 텃밭 공간을 조성하여 푸른들, 초록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푸른들에서는 지난 여름 심었던 방울토마토와 토마토를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뒤 씻어 먹기도 하고 가정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어 빈 텃밭 공간에는 학생들이 배추와 상추, 물을 새로이 심으며 모종들이 잘 자라나도록 보살폈습니다. 월항초등학교 지방분교 전교생 27명이 지난 10일 꿈과 희망,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진로 문화체험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준별 체험을 돕기 위해 4개 반으로 나뉘어 소인수 체험학습으로 운영됐습니다. 마술, 초콜릿 만들기,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들기,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부스 체험이 진행됐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체험학습을 못 가서 속상했는데 학교에서 안전하게 다양한 꿈찾기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온택트 실시간 원격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은 내년도 교과별 교원 조직과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컨설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이날 온택트 실시간 컨설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는 교원 연수 운영에 새 장을 여는 귀중한 시작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연수와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초등학교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원격수업의 유형과 활용방법에 이해,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법, 나만의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 그리고 웹을 활용한 상호작용 도구 등 원격수업 준비부터 실제수업 적용까지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 집합연수를 희망하는 단위학교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은 최소 유행 2주 전에 맞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유행 시기를 고려할 때 올해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병원을 찾아 독감 백신 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